미스 베니? 앤더슨 씨께서 미스 베니 씨 몰래 프러포즈를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, 앤더슨 씨 아... 저요? 네 어... 저, 저요? 네! 아, 저요? 여기 맡겨두신 반지 바, 바, 반지요? 네 오우스! 인크레리블 아, 예, 반지요 아 어서요 앤더슨 씨 어서요 아, 예 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음, 좀 더 사랑스럽게? 좀 더 로맨틱하게? 아, 예 아, 예 yes, I won 너무 행복해요 자, 이제 그럼 프로포즈의 하이라이트 키스 키스